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그담대 첫번째 이야기 헌책방에서 아르바이트 중에 겪었던 기묘한 게 할아버지랑 할머니 내외가 운영하는 동네 헌책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 만화책이나 단행본보다는 고서나 끈으로 묶인 오래된 책 같은 걸 주로 다루는 곳이었다 고서를 모으는 사람이나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꽤 자주 경험하는 것 같은데 종종 사온 책을 가게에 와서 세보면 줄어들어 있는 경우가 있다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치매라도 온 거 아니냐고 묻고 싶겠지만 잘못 세는 게 아니라 세는 사람에 따라 권수가 바뀌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할아버지가 사왔을 때 10권이었는데 할머니가 세면 6권이고 내가 세면 8권이라는 것이다 눈앞에서 할머니가 세는 걸 볼 때는 분명 6권인데 정작 내가 세면 어째서인지 8권이 있다 사람의 눈에 따라 보이지 않는 고서가 섞여 들어오는 것이다 그렇게 사람에 따라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는 책은 팔기 시작해도 어느샌가 사라져버린다 온라인으로 올려서 팔아도 막상 택배로 보내면 도중에 배송사고가 나서 손님한테 가기 전에 어디로 사라져버리곤 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딱히 재수없는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아무리 고가의 책이라도 그런 책은 버리는 게 암묵적인 룰로 자리 잡았다 가장 심한 건 아무도 보지 못하는 책이다 그런 책은 사올 때도 가게에 진열할 때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다 손님이 그 책을 들고 계산대에 왔을 때 가격표가 없는 걸 보고서야 알아차리게 되는 것이다 그런 경우 손님에게 원하신다면 팔겠지만 책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고 꼭 사전에 주의를 주었다 기분 나쁘다며 안 사는 손님도 있지만 대부분은 재미있어하며 책을 가지고 돌아간다 그리고는 사흘쯤 있다가 새파랗게 질려서 찾아오는 것이다 가장 놀랐던 일은 어느 초등학생 손님이 왔을 때였다 여자아이였는데 혼자 찾아와 이런저런 책을 살피다가 계산대로 왔다 무거운 듯 무언가를 엄청 껴안은 듯한 모양새였지만 나는 물론이고 할아버지와 할머니한테도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았다 결국 할아버지가 책을 좋아하면 그거 다 가지고 봐도 된단다라고 말했다 소년은 기뻐하며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껴안고 돌아갔다 그리고 재미를 붙였는지 내가 아르바이트를 그만둘 때까지 이따금씩 찾아와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는 책을 공짜로 받아가곤 했다 어떤 책인지 물어볼 걸 그랬다고 지금도 종종 후회하곤 한다 두 번째 이야기 오두막 괴담 오래전의 이야기다 그 무렵 나는 대학 졸업을 앞두고 구직활동과 논문 작성에 시달리고 있었다 하지만 마침 여름방학이겠다 기분 전환이라도 할 생각에 투어크 각지를 여행해 보기로 했다 차를 타고 혼자 마음 편히 떠나는 여행이었다 기분 내키는 대로 훌쩍 적당한 데 들르기도 하고 운전하다 지치면 길가에 차를 세우고 낮잠도 잤다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돌아다니는 여행이었던 셈이다 첫날은 그저 투어크를 북상해 아우모리 국도변에 있는 편의점 주차장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그 다음 날은 시내를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녔다 일구타 축제도 보고 상가에서 쇼핑도 하고 실컷 놀았다 이틀째 밤이었다 아키타운 어느 도로에 접어들었는데 근처는 이미 어둑어둑했다 시계는 밤 10시가 지났다는 걸 알리고 있었다 라디오에서 나오는 소리의 잡음이 키어 지직거리는 소리가 기분 나빴다 나는 라디오를 끄고 내비게이션의 눈을 돌렸다 당연히 주변은 전혀 모르는 지명투성이다 도대체 여기가 어디냐 싶었지만 길가에 서 있는 표지판과 내비게이션을 의지해 계속 국도를 타고 남아있다 한동안 나아가니 왼편의 몫이 좁은 산길이 산 안쪽으로 이어져 가는 게 보였다 이 앞에는 뭐가 있을지 궁금해졌고 나는 조금 무서웠지만 그대로 좌회전에 그 길로 접어들었다 길은 얼마 안가 비포장으로 바뀌어 덜컹덜컹 소리를 내며 삐치라곤 전조 등 분위기를 나아갔다 타이어가 찢어지기라도 하면 큰일이라 나는 적당히 돌아갈 생각에 유턴할 만한 장소를 찾았다 그런데 앞에 낡아 빠진 작은 오두막이 보였다 집이라고 하기보다는 여러 해 넘게 방치되어 있다 헛간 같은 모습이었다 군데군데 나무로 된 벽이 썩어 떨어져 있고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모양새다 밖에서 보기로는 고작해야 다담이 일곱 장 정도 크기 정도였다 아무튼 왠지 기분이 나빴다 다행히 유턴할 정도의 공간이 옆에 있었기에 나는 신중히 후진해서 방향 전환에 나섰다 그 순간 갑작스레 오두막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목재 여러 개가 서로 부딪히는 것 같은 소리였다 등고래 소름이 끼쳤다 기대어 세워둔 목재가 우연히 넘어지는 소리 같기도 했지만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부자연스러웠다 무언가가 오두막 안에서 움직이며 집안 물건과 부딪혀나는 소리도 밖에는 들리지 않았다 주변이 어둑 험험한 데다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기에 더욱 무서웠다 나는 서둘러 돌아 나가려고 핸들을 돌리다 무심코 오두막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마침 무언가 새까만 녀석이 오두막 안에서 나오려던 찰나였다 그 녀석의 몸은 털이 가득했다 새까맣고 긴 털이 온몸에 뺑뺑하게 나 있어서 마치 어릴 적 그림책에서 본 서린을 연상케 했다 초등학생 정도 키인데다 얼굴까지 털이 가득해 이목구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지경이었다 하지만 가까이 했다가는 큰일 날 거라는 위험한 분위기가 풍겼다 스스로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몸이 벌벌 떨리고 눈물이 폭포처럼 흘렀다 그 녀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뭐라고 할까 아기 같은 가벼운 게 아니라 재난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을 것을 품고 있는 것 같았다 도망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한순간이라도 빨리 거기서 도망치려 했기에 자세한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정신을 차리자 근처에 세프주의소에 있었으니까 말이다 나는 그대로 새끼를 눈도 주지 않고 국도를 타고 내려와 바로 집에 돌아왔다 집 주차장에서 트렁크를 열자 작은 날벌레 시체가 엄청나게 들어 있었다 세차용 물통에는 갈색의 더러운 물이 한껏 고여 있어 거기에도 날벌레가 몇 마리 모여 있었다 물이 있는 장소에는 한 번도 가지 않았고 애시당초 여행을 시작한 이래 트렁크를 연 적도 없었다 그로부터 한동안은 비참한 나날이 이어졌다 대학교 구내식당에 가면 국이 물통에 고여 있던 갈색물로 보여 마실 수 없다거나 강의 때 옆에 앉는 사람에게 작은 날벌레가 빽빽하게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다 졸업 눈물을 잠시 중단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약을 먹자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아직도 그 오두막에 있던 시커먼 녀석의 악몽은 잊을 수가 없다 그 녀석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관계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홀로 여행을 떠나기 한 대로 전 토오쿠 지방에서 꽤 위험하다고 악명 높은 심령 장소에 갔었다 거기서는 별일 없었는데 이제 다시는 샛길로 들어서지 않으리라 나는 맹세했다 여러분도 담력시험하러 갈 때는 부디 조심하라고 말하고 싶다 세 번째 이야기 어떤 오두막의 이야기 친구 제이에게 들은 이야기이다 옛날 제이가 살던 마을에는 머리가 이상한 할머니가 있었다고 한다 함께 살던 아들 부부가 새로 지은 집으로 이사를 갔지만 그 할머니만은 태어난 고향을 떠나고 싶지 않다며 마을에 남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방해가 되니까 버리고 간 거야 라고 수군됐다고 한다 그리고 그 무렵부터 할머니는 미쳐가기 시작했다 가만히 이야기를 하다가도 갑자기 달려들어 팔을 깨문다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말이다 그런 일이 몇 번이나 거듭되자 저 할머니는 사람을 음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소문이 마을에 퍼졌다 아직 아이였던 제이는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요? 라고 물었지만 어른들은 마을에서 미치광이가 나오면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든다라고 말했다 오히려 할머니의 존재를 외부로부터 숨기려고 하는 기생마저 있었다고 한다 씻지도 않아서 부스스한 머리에 마을을 맨발로 걸어던 이는 할머니는 항상 악추를 풍겨서 점점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이 없어져만 갔다 사람들은 항상 낫을 가지고 다니며 할머니가 가까이 오면 낫으로 베어버릴 거야 라고 말하며 쫓아버렸다 그러던 어느 날 세 명의 아이들이 놀다가 할머니에게 습격당해 그 중 한 명의 손가락이 찰려나갔다 분노한 아이의 부모는 할머니의 집으로 가서 몽둥이로 할머니를 여러 번 후려 갈겼다 말리는 사람은 누구 하나 없었다고 한다 그년이 우리 아이의 손가락을 먹음직스럽게 빨고 있었어 결국 할머니는 마을 외곽에 오두막에 갇혀버리고 말았다 오두막 주변은 밧줄과 철선으로 빙빙 감았고 문에는 튼튼한 자물쇠를 걸었다 식사는 하루에 한 번 오두막에다 내던지고 화장실은 없었다 죽으면 오두막을 태워버리자고 그것이 어른들의 결론이었다 물론 아이들에게는 저기 가까이 가면 안 돼 라고 이야기했지만 제이는 딱 한 번 부모와 함께 음식을 가지고 간 적이 있다고 한다 오두막에 가까이 가자 굉장한 악취가 났다 안에서는 쩝쩝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젠장할 짜증나는구만 또 똥을 줘 먹고 있어 오두막에 있는 작은 창문에 주먹밥이 들어있는 상자를 던진다 그리고 오두막에 등을 돌리고 걷기 시작하는데 등 뒤에서 사람이 아닌가 자세한 것을 부모에게 물었지만 아이는 몰라도 된다 아버지가 제이야 오늘은 집에서 나오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셨다 무슨 일 있어요? 라고 묻자 신을 모시는 의식이 있으니까 보면 안 돼 라는 설명이 돌아왔다 어쩔 수 없이 2층에서 바깥을 바라보고 있는데 할머니의 오두막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아버지 큰일 났어요 마귀할몸의 오두막 근처에서 연기가 나요 그러나 아버지는 저건 밭을 태우는 거야 헛소리 하지 말고 공부나 해라 라고 화를 내셨다 그리고 며칠 동안 변함없이 오두막 가까이 가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다 그러나 어느 날 친구와 함께 몰래 갔을 때 오두막이 있던 장소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한다 네 번째 이야기 예비군 괴담 내가 일병에서 상병으로 넘어가기 몇 달 전 나는 예비군 동원 훈련장을 사전 답서 나왔어 9대에서 40분 거리에다가 향토방위사단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사단이 두 개로 나뉘어 편성되는 것이었어 그래서 대부분 훈련은 그 지역 토박이거나 출신들이었지 그렇게 나와 간부 그리고 인솔라사는 확인 후 골러와 지하창고 등을 확인했어 그렇게 우리는 예비군 시설을 관리하는 대대의 상근을 지원받고 보일러를 가동 후 우리는 시설모래 이상이 없다는 사실에 안심했지 그리고 1층 생활관에 우리의 짐을 풀기로 했어 그런데 상근 예비역의 표정은 미묘하더라고 그렇게 나와 선임은 TX 이용도 불가능하고 식사도 추천해서 먹어야 하는 이곳에 고립되었다는 사실에 후회하며 침상에서 떠들고 있는데 상근 아저씨가 다가와서 이야기 하나를 해주셨지 불침반 근무를 맞게 된다면 문이랑 계단 쪽을 확인 잘하고 지하실 근처는 가지도 말라고 하더라고 거기다 3층에 잠겨진 곳은 얼신도 하지 말라고 했지 그리고 이상한 꿈을 꿔도 무서워하지 말라고 겁을 주었어 그렇게 우리는 알았다고 대충 대답했어 그래도 찝찝한 마음에 고민만 했지 그렇게 인솔라사가 식사를 추진 후 우리는 식사를 하고 샤워도 하고 마음껏 TV를 보며 저녁 저녁 없이 놀다 잠들었어 심지어 근무도 없었지 그렇게 나와 선임 그리고 인솔라사가 잠든지 몇 십 분 후 나는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어진 거야 그래서 나는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일어나 중앙 계단 쪽으로 나왔어 불을 안 켜서 그런지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 심지어 전등이 나가서 나는 손전등을 들고 화장실로 갔어 그렇게 화장실에 앉아서 큰일을 치르고 있는데 뭔가 쌓은 기운이 느껴졌지 그리고 어디선가 어찌 이렇게 가는가 라는 상여 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리는 거야 그리고 난 예민해져서 눈 감고 기도하다 눈을 떴는데 불두명한 형체들이 몸가를 이고 내 옆으로 지나가더라고 난 식겁하고 놀라서 소리도 못 내고 죽는 줄 알았어 그렇게 나는 15분 정도 멘탈이 나가 있다가 날 찾으러 온 선임 하사에게 발견되었지 나에게 선임 하사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생활관으로 데려가더라고 그리고 해 뜨면 이야기하자며 말하고 진정하고 잠자라고 하더라고 그렇게 다음날 나와 선임 그리고 선임 하사가 모여서 어제 이상한 거 없었냐고 물어보기 시작했어 나는 고민하다가 어제 화장실에서 이상한 소리에 뭔가 끌고 가는 형체를 봤다고 말했어 선임은 자기도 이상한 소리를 듣고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고 말해줬지 선임 하사는 내가 화장실 간 뒤 5분 정도 뒤에 이상한 꿈을 꿨다는 거야 한 몰이의 사람들이 서글프게 상여를 메고 가며 노래를 부르며 선임 하사 배를 밟고 지나 물을 넘어 사라졌다는 거야 그래서 깨어나니 식은 땀이 흐르며 내가 안 보여서 걱정되고 자기 정신을 부여잡고 날 찾은 거지 그 소리 듣고 우리 셋은 미치겠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던 중 상근이 도착했어 그리고 우리를 보면서 이상한 꿈꾸고 이상한 거 목격했냐고 물었지 우리 스승 봤다고 말했어 상근은 이 지역 토박이라서 말하나 해주더라고 옛날 이곳이 산을 넘어가던 길목이고 성황당 나무가 있던 자리라고 말이지 그걸 밀고서 지어진 곳 이라고 말해주었어 듣지 말걸 상근은 그래도 우리가 본 건 무해한 거니 안심하라고 말해주었지 다섯 번째 이야기 귀신이 되어버린 동생의 친구 제 남동생과 그 친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 21살이던 남동생에게 방황의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정서가 불안해지면서 가족들과 잦은 트러블이 생기고 급기야 가출을 하는 등 부모님 속 좀 썩였더랬지요 형제인 저나 오빠는 사춘기도 아닌 애가 갑자기 저런 것도 좀 당황스러웠지만 젊어서 오는 잠깐의 방황기려니 하고 가만히 놔두고 있었더랬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니는 걱정이 많이 되어서 어무절에 스님을 뵙고 상담을 하셨다고 합니다 스님께서는 동생에게 아기가 붙었다며 뚜껑이 덮인 밥그릇을 하나 주시면서 동생의 책상 서랍 속에 넣어두라고 하셨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어머니께서는 동생이 한동안 배고프다고 밥 타령을 했었다며 아기가 붙은 것이 맞다고 하셨습니다 그로부터 몇일이 지나고 동생은 집으로 돌아오고 조금 안정된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제 동생은 동생 친구 비군이 두 달 전에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유는 모르지만 식음을 전폐하며 지내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비군의 아버지께서는 당시 비군의 친한 친구들이 대부분 재수를 하고 있었고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던 터라 일부러 비군의 죽음을 알리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 친구 비가 죽었던 때와 동생이 방황하게 된 시기가 얼추 마다 떨어지고 식음을 전폐했다는 이야기에 어머니께서는 동생에게 붙은 아기가 비군인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몇 년 뒤 저희 어머니께서 동생의 친구 시곤의 어머니를 만나 들으신 이야기입니다 제 동생과 비군 그리고 시곤은 모두 같이 어울리는 친구였습니다 친구 시에게도 이상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시에 부모님이 외출하고 밤늦게 집에 돌아오니 온 집안이 빨간 페인트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친구 시가 미친 듯이 몽둥이를 휘두르며 고양이를 잡아 죽여야 한다고 마구 소리를 지르고 있었답니다 놀라신 부모님들이 겨우 진정시키고 무슨 일이냐고 묻자 시곤은 울면서 밤마다 악몽에 시달린다고 하소연을 했다고 합니다 매일같이 고양이가 자신을 쫓아오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쫓기다 지쳐서 멈추고 고양이를 쫓아내려고 뒤돌아보면 그 고양이의 얼굴이 자신의 얼굴로 바뀌어 있는 꿈을 말이죠 안되겠다고 생각하신 시곤의 어머니께서 절로 달려가 재를 올리셨고 그 뒤로 시곤은 악몽을 꾸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곤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은 제 동생이 안정을 되찾은 직후였습니다 이것은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면 피곤의 영이 시곤에게도 영향을 준 것이었을까요? 저희 어머님은 피곤의 원운이 벌인 일이라고 믿고 계십니다 여번째 이야기 국도 괴담 저는 서울 강동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자친구는 경기도 광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데이트를 하면 항상 집에 데려다주곤 했지요 여자친구 집이 경한 IC에서 가까운 데라서 항상 고속도로를 이용하곤 했어요 약간 국도를 이용하기도 했지만 왠지 음산하고 가로등도 없고 해서 국도를 이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날의 일을 생각하면 국도를 갈 염두가 아직도 나지 않습니다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그날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설날에 있던 일입니다 저희 집은 큰 집이 서울이고 여자친구는 큰 집이 자택이라서 설날 연휴에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만나서 데이트를 하고 어김없이 데려다주는 길에 고속도로 정체가 너무 심해서 집에 오는 길에는 국도를 이용해야지라는 마음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돌아올 때는 이미 자정이 넘은 시각 국도에는 차도 없고 가로등도 없었습니다 혼자라는 정막함의 노래도 크게 들고 상향등도 켜보고 했지만 차에서 나오는 히터조차도 차갑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멍한 기분으로 담배를 피우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멀리서 뭔가 보이는 겁니다 가로등이 없어서 상향등을 켜고 이정표에 라이트를 쏘고 있었습니다 제 눈에 보이는 것 이정표 위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몸을 좌우로 흔들면서 이정표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의심했지만 차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확연히 보이는 겁니다 이 늦은 밤에 여자 혼자 있는 게 이상했습니다 상향등을 끄고 등에 흐르는 식은땀을 어찌할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잠시 차를 세워서 내가 잘못 본 거겠지 하고 다시 보고 있는데 그 여자가 이정표에서 다리를 걸고 밑으로 휙 돌아놓는 겁니다 그 여자는 마치 철봉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것처럼 긴 머리를 땅으로 풀어 헤치고 팔을 대롱대롱 흔들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고 장시간 밤에 운전하다 보니 무서워졌습니다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도 없고 지나가는 차도 없어서 차를 돌릴까 그냥 무시하고 갈까 여러 생각을 했습니다 고민 끝에 그냥 무시하고 가자라고 생각하고 엑셀을 쿵 누르고 출발을 했는데 이정표 근처를 지나가자 그 여자의 머리가 계속 늘어나더니 차 앞 유리를 덮는 것이었습니다 앞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비명을 지르고 속력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난간에 충돌하여 정실을 잃었습니다 깨어나 보니 병원이었습니다 속력을 내면서 옆으로 충돌한 것입니다 저는 크게 다친 곳은 없었지만 차는 폐차를 했습니다 지금은 결혼을 해서 광주에 자주 가지 않습니다 가끔 처갓집에 갈 때는 언제나 고속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이야기 할아버지 귀신 20년 전에 겪은 일입니다 고등학생이었던 전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에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 집에 빨리 와 집에 도착해서 부모님 차를 타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병원으로 곧장 향했습니다 시내를 빠져나가 고속도로를 한참 가고 있었는데 아버지의 차와 마티즈가 추돌사고가 났습니다 아버지는 마티즈가 바로 옆 차선인데 졸음운전을 하는 듯 차가 왔다 갔다 하면서 차선을 침범하기에 마티즈가 다시 본인의 차선으로 넘어갔을 때 옆을 빠르게 지나가려다 마티즈가 다시 차선을 침범하면서 살짝 박은 것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저희 가족이나 마티즈 차주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갓길에 차를 대시고 마티즈도 갓길에 차를 세우고 부딪힌 부위를 봤는데 아주 크게 파손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마티즈의 운전자는 여성분이더군요 옆에 남자가 타고 있었는데 아마 주무시고 계시는 것처럼 보였던 걸로 보아 교대로 운전하다가 사고 난 것 같았습니다 평소였다면 아버지는 크게 싸우셨을 텐데 상황이 상황인 만큼 차량 번호와 전화번호만 받고 바로 출발하였습니다 마티즈 운전자분도 큰 싸움으로 번지지 않아서 조금 다행인 표정으로 다시 운전석에 앉으셨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왜 남자가 운전을 안하고 여자가 계속 운전하죠 사고를 냈으면 다시 교대로 운전해주면 좋을 텐데 문득 생각난 걸 아버지께 여쭈어 보았는데 아버지 말씀은 이상했습니다 저 차는 여자 혼자 운전하던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어머니와 형도 마티즈의 여자 혼자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를 제외한 가족들이 그리 말하니 제가 이상한 사람 같았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상황이기도 해서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지만 지금도 제 눈에만 보였던 그 남자의 정체가 궁금해집니다 여덟 번째 이야기 80년대의 어머니가 겪었던 일 저는 기억나진 않지만 아버지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1987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임신하시고 6개월에 접어들 때쯤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사간 단칸방에는 창문이 두 개 있었는데 하나는 사람이 들어갈 수도 없는 아주 작은 창이었고 다른 하나는 보통 크기의 창문인데 구역과 연결되어 있던 창문이었다고 합니다 그 집은 연탄을 쓰는 집이었고 구역 쪽에 연탄 피우는 곳이 있었습니다 집의 분위기나 환경이나 생각보다 너무 안 좋아서 저희 아버지께서는 그다지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지만 이왕 이사 온 거 한번 잘 살아보자라는 마음이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사한 당일 밤부터 아버지께서는 가위에 눌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잠을 자려고 누우면 갑자기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고 구역과 연결된 창문에서 알 수 없는 시커먼 무언가가 흘러들어와 저희 아버지를 누르셨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가위에 눌리지 않기 위해 자는 방향도 바꿔보고 자리도 옮기셨지만 가위에 계속 눌리셨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는 전혀 모르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제가 태어났습니다 저는 무더운 여름 8월 둥순에 태어났는데요 제가 태어난 뒤로도 아버지께서는 계속 가위에 눌리셨다고 합니다 그런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아버지께서 굉장히 바쁜 날이셨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일이 있어서 참석하지 않으시면 상당히 난감해지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가위에 더 심하게 눌리셔서 하루 종일 기분이 무척이나 안 좋으셨다고 합니다 중요한 미팅을 준비하던 도중 새벽에 잠을 설쳐 피곤하셨던지 잠깐 잠이 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잠깐 사이에도 가위를 눌리셨는데 내용은 기억할 수 없지만 너무나도 섬뜩하고 무서웠더랍니다 이윽고 직감적으로 마음속에서 집에 가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회사의 중요한 미팅을 미루시고는 무작정 집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집에 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어머니께서는 대답이 없으셨죠 평소 같았으면 어디 잠시장이라도 보러 갔나 보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날따라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이대로 돌아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 뒤로 가서 바깥과 통하는 창문을 깨고는 사람이 도저히 들어갈 수 없던 아주 작은 창문을 통해 집으로 들어가셨고 들어가 보니 연탄가스 냄새가 온 방 안에 진동을 하고 퇴원한 지 한 달 된 저와 어머니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일단 어머니라도 살리려는 생각에 어머니를 들추었고 밖으로 나가셨고 다른 생각할 겨를도 없이 길가로 뛰어들어 지나가던 차 한 대를 급히 세우시고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는 규모가 큰 대학병원이 하나 있었고 아버지께서는 차를 잡아 타시고 당연히 대학병원으로 가자고 하셨는데 옆에서 어떤 남자가 대학병원엔 인큐베이터가 없으니 S병원으로 가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S병원으로 갔고 빠른 응급처치와 병원분들의 도움으로 저희 어머니는 3일 만에 그리고 저는 7일 만에 깨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더 이상 가위에도 눌리지 않으셨고 이상한 꿈을 꾸는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생각하면 이상한 일이라며 이런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그때는 생각할 겨를도 없었는데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이 있구나 내 엄마만 없고 차를 탔는데 병원에 도착해보니 옆에 내가 있더구나 도대체 누가 널 데리고 나온 건지 그리고 그 차에 탔을 때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고 내 옆에는 누구도 탄 사람이 없었는데 S병원으로 가라고 한 사람은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구나 운전하신 분도 모르겠다고 하시고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대학병원으로 갔을 것이고 그랬다면 둘 다 이렇게 이야기해줄 수도 없었겠지 아홉 번째 이야기 동티 흔히 오래된 담벼락이나 화장실을 허물 때 기가 약한 사람이 씌인다고 하는 게 동티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미장이라는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도 아버지를 따라 일을 하러 갔는데 담을 허물고 거기에 다른 걸 지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담을 허물고 옛날 화장실을 부수는 일을 6번 정도 따라갔었는데 그 중 두 번 동티에 걸린 사람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동티 걸린 사람은 안타깝게도 집에 있었던 우리 어머님이었습니다 황당하게도 그날 담을 부수는 일이었는데 담주위에 좁쌀이나 콩 같은 걸 깔아놓았더군요 왜 이렇게 해놨을까? 라고는 생각했지만 어른들이 하는 거라 뭐라 말 못하고 열심히 담을 부수었습니다 그렇게 일을 마무리하고 집에 갔더니 어머님이 아프기 시작했죠 증상은 아침과 낮 동안은 전혀 이상이 없는데 밤만 되면 몸이 아프고 꼭 체한 것처럼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었습니다 병원도 몇 번이나 갔지만 이상이 전혀 없다고 하더군요 그때 아버지가 어머니 동티에 걸린 것 같다고 하시면서 절에 어머님을 데려갔고 그 다음부터는 아픈 게 없어졌습니다 거의 10일에 걸쳐 어머님이 많이 아팠었죠 이게 동티라는 거구나 라는 걸 그때 알았고 두 번째는 오래된 화장실을 부수는 일이었죠 그날 아침부터 부수기 시작했는데 옆집 아저씨가 시끄럽다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공사를 어쩔 수 없이 잠시 중단하고 오후부터 다시 부수었습니다 그리고 10일 뒤에 그 옆집 아저씨가 반신불구가 되었다는 소식을 아버지께 들었습니다 그 아저씨가 동티에 걸렸다더군요 난 동티라고 하면 그냥 몸이 조금 아픈 정도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제대로 걸리면 목숨도 빼앗길 수 있는 게 동티죠 그리고 두 달 정도 뒤에 그 아저씨는 자살했다더군요 옛날 화장실이나 담벼락에 사람의 손을 많이 탄 물건들은 그래서 조심하라는 것 같습니다 열 번째 이야기 현충원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일입니다 솔직히 지금도 그 일이 환상이었는지 뭐였는지 잘 구별이 가지 않습니다만 당시엔 정말 놀랐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중1 때 일본어부에 들었었는데 어느 봄날 일본어부 전체가 토요일 현충원으로 봉사활동을 가기로 했었습니다 토요일에 있는 수업을 전부 빠진다는 특례에 좋아하며 버스를 타고 현충원으로 향했습니다 현충원에 도착해서 저희는 각자 가져온 마른 숙건으로 기석 하나하나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수업 빼먹는다고 좋아했더니 생각보다 꽤나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봄날 화창한 햇빛도 거침없이 내려쬐고 허리도 뻐근하게 아파오기 시작하자 저는 잠시 묘비 단락 옆길에 있는 벤치에 앉아 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화창하니 좋던 날씨에 갑자기 구름이 살짝 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햇빛 때문에 땀이 삐질 났던 참이라 오히려 좋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몇 분을 앉아 맞은편 묘비 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시야에 무언가가 잡혔습니다 제가 바라보고 있던 묘비에 무언가가 앉아있는데 뭐랄까 설명하기가 쉽지 않군요 제가 상상해낸 환상을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퀵그무레한 연기 같은 것이 사람 형상을 하고 묘비 위에 앉아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옆을 보면서 묘비에 비스듬하게 앉아있는 형상이었는데 갑자기 저를 휙 돌아보다니 벌떡 일어서는 겁니다 그러더니 저를 향해 달려오는가 싶더니 퀵하고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불과 몇 초 동안에 일어난 일이기에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하고 제 눈을 믿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다시 구름이 걷히고 햇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언가가 앉아있던 묘비일도 말이죠 순간 든 기분은 묘하게도 무섭다나 신기하다가 아닌 굉장히 슬프고 안타까운 느낌이었습니다 아까 그 묘비를 따뜻하게 내려쬐어주는 햇빛을 보고 있자니 뭔가 마음에 응어리가 진듯한 울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 이상한 경험을 겪고 저는 아무 탈 없이 현충원 묘비에 묻힌 이들에 대한 격려와 묵념을 하고선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에게도 이 경험을 말해주었는데 다들 거짓말이라면서 믿지 않더군요 솔직히 저도 제가 정말 이것을 본 건지 아닌 건지 잘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그때의 기분만큼은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안타까움이랄까요 무서운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한중일 날이면 묘비를 정말 열심히 정성들여 닦습니다 그게 제가 그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이 아닐까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묘비를 하나하나 볼 때마다 그때의 그 느낌이 되살아납니다 부디 그분들이 편안하게 저 세상에서 잠들어 계시기를 빕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